자 이번 시간에 매출채권입니다 그죠 제 3절 매출채권 232쪽이죠 그죠 1번 매출채권 및 계획에 대한 대수상가지 다 틀리고 1번 손상 발생에 대한 기관적이 있는지를 매 보호기간 말에 평가하고 거래안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선을 인식한다 손상차선의 해결 처리방법에는 직접자와보험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당금 설정법은 손상차선이 발생해 손상차선 금액을 당의 자산의 장부에서 직접 차감하고 대선총원에서 먼저 상계 처리하고 없음 부족분은 대선상각비죠 장기성채권채무 나왔습니다 그죠 장기성채권채무 즉 장기 매출채권 장기대여금 장기성은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맞는데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적인 게 하나 있죠 그죠 장기성채권 장기성채권 제외 보정금 장기성채권 선거금 이연 범죄 자산 제외 잘못됐습니다 그죠 명목과치와 행여차이가 중요하면 유예적불로 상각돈 환입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시간에 잠깐 제가 유가정권사 12번 문제에서 계산을 하나 실수했네요 그죠 뭐냐 하면은 500주를 1400원에 취득하면서 그래서 예 수수료가 5만원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400원에 취득하면서 보세요 1400원에 취득하면서 7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죠 5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가 5만원이다 그럼 1500원이잖아 이게 하니까 1480원 나와서 그게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1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13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아까 1480원이 아니고 1500원이죠 75만원입니까 500주니까 1500원짜리를 이렇게 팔았으니까 200원 손해받았습니다 300주니까 6만원 손실 아시겠죠 12번 유가정권 12번 문제였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32쪽에 2번 문제 외상매출금 200만원 대하여 1% 손상을 추정하다고 그랬습니다 2만원이죠 그죠 그 충당이 5000원 있으니까 15000원 되죠 3번 대손충당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문제에서는 대손충당은 바로 마지막 항상 우리가 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하니까 그 80만원 20% 있죠 16000원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16만원이죠 그죠 4번 문제 기초의 상품을 매년 말에 100만원씩 3년 동안 상할 조건이다 그죠 장기알로 팔았는데 원가 200만원이죠 이때 금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매년 100만원씩 3년 동안 상할 조건이라면은 원래는 300만원이잖아요 그죠 언제 가치를 하게 되면 원가는 200만원입니다 그럼 3년간 매년에만 연금행과 개수죠 100만원에 2.486,000원이죠 248만 6,850원을 팔았는데 원가가 200만원이니까 이건 얼마 48만 6,850원 되겠죠 5번 전기의 대손으로 판정되어 회계처리된 외상매출금이 단기 회수됐다 그랬습니다 전기분이 회수됐습니다 두 개정 기말 자네에게 어떤 의향을 미쳤는가 물었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손의 상을 만약에 100원 합니다 대손충당금이 만약에 30원 있다 그죠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70원 되고 대손충당금이 70원 되죠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결산 기말 현재 이게 지금 대손상각비는 70원이고 대손충당금은 결과률 얼마죠 100원이잖아요 그죠 왜 원래 30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5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기에 회수됐다 그러죠 전기분이 회수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이게 증가된다 이 말이죠 이게 커지면 이게 만약에 40원 된다면 이 금액 60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금액은 감소하죠 이 금액은 그대로잖아 그죠 왜 40원과 60원 그대로 별변 변동 없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대손을 설정하는데 단기 말에 대손율이 2%가 됩니다 기초가 50만원이고 대손 확증이 54만원이고 매주점은 300만원이라면 그러면 단기 손이 어떻게 미치는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현재 지금 문제가 기말 잔액의 2% 대손을 예상한다고 그랬죠 기초에 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50만원인데 대손 확증이 54만원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두 문제죠 그죠 대손이 확정된 문제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매출 채권이 매출 채권이 얼마 확정되었습니까 53만원 확정되었죠 그죠 됐는데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죠 50만원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대손상각비 4만원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죠 기말 잔액 300만원에 대하여 몇 프로 2%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얼마 6만원이죠 대손상각비 6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6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묻는 말 보세요 대손상각비가 지금 결과적으로 10만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은 10만원 만큼 뭐 할까요 감소한다 이겁니다 7번 단기 초에 삼각되었던 채권이 기준에 다시 해소되었다 그럼 반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손 처리 당시에 충당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 대손상업이 있었겠죠 그게 그대로 그러면 차변이든 대손충당금과 대손상업이 반대니까 그죠 대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상업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왔으니까 증가한 거죠 이거는 증가한 거고 비용이 대변에 왔으니까 감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증가하고 대손상업비는 감소했다 8번 문제는 기말 매출채권 잔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초 매출채권과 기말 매출채권 그리고 외상 매출과 해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묻는 말이 기말 잔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초에 주어진 게 16,000원이죠 16,000원이고 회수가 얼마죠 52,000원이다 이게 안 주어졌죠 요금에 구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뭐가 주어졌습니까 상품이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 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초상품은 24,000원이고 그렇죠 기말상품은 22,000원이죠 그리고 매입은 4만원이고 이익은 18,000원 그 이거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가 되죠 6만원 원이에요 그죠 요 6만원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현금 매출이 만원 있잖아 그럼 외상 매출은 얼마 5만원이죠 그 외상 매출이 5만원이니까 6만 6천원에서 5만 2천원 빼니까 다음은 얼마 만 4천원 되겠네 그죠 다음 9번 문제는 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음 할인 문제 네 그죠 4개월짜리 4개월짜리 음을 받았다가 문제를 보면 한 달 후에 할인 받았다 3달 빼야 되겠네 그죠 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받을 돈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액면 요걸 계산해 볼게요 액면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12%죠 0.11 곱하기 4개월이니까 12분의 4죠 20만원 만기에 받을 돈은 52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3개월이자 계산하니까 520만원 곱하기 은행이자는 몇%죠 15%입니다 0.15 곱하기 3개월 10분의 3 하니까 4 하니까 4 1은 4 4 30이 하니까 19만 5천원 이걸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받을 실수금 얼마냐 500만 5천원 되죠 아시겠죠 그죠 뭘 묻습니까 네 이걸로 묻네요 그죠 요거 우리가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문다고 그랬습니까 처분 손익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제 단기 손익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단기 손익은 액면 500만원인데 500만 5천원 받았으니까 5천원 더 받았죠 처분 손익은 요거 이자 20만원과 19만 5천원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요거 우리가 중도입니다 그죠 중도인데 요거는 석 달 부위 잖아요 넉 달 부위니까 곤차 되죠 그죠 4분의 석 달로 그럼 15만원 되죠 15만원 줄 돈을 19만 5천원 줬으면 더 많이 줬잖아 그죠 4만 5천원 더 줬다 그럼 묻는 말이 뭐죠 처분 손익은 요거 묻고 있네요 정답 4만 5천원입니다 10번 E 슬러시 10 N 30 40이네요 그죠 일대 실질이 얼마냐 물어보십니다 자 물건이 도착하면 40일 내에 내가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아줄게 이랬습니다 요 기간이 며칠이 30일이잖아요 그죠 30일 동안에 결과적으로 2%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이뤄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1년 360일로 본다면 12배 24% 이걸 우리는 실질이자율으로 본다 연간 실질이자율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바로 충당금 잔액이 3,500원이라면 대손예상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대손예상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거기 보면 12만원에 1%라면 1,200원이고 그리고 9만원에 2%니까 1,800원이죠 10만원에 6%니까 6천원입니다 그죠 결국 9천원이죠 대손예상이 9천원인데 지금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얼마있다 3,500원 있죠 그러면 얼마 5,500원 그럼 대손상각비 5,5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500원 되잖아요 그죠 정답 요거 물어봅니다 5,500원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액면 10만원짜리 무의자금을 받았고 이때 묻는 말 보세요 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3년 만기 10만원짜리 무의자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3년 만기라 그랬습니다 3년 후에 받을 돈이죠 그죠 현재 가치 얼마죠 0.7118 그럼 10만원 곱하기 0.7118 하니까 71180원 1번 답이 되어버립니다 13번 13번 문제는 서울에서는 영업개세를 하였는데 잘하고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회사의 매출채권 잔액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그 기말에 매출채권 얼마인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T계정으로 우리가 풀말이 되겠죠 그죠 네 바로 T계정입니다 네 바로 T계정입니다 이렇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금이 얼마냐 안 묻잖아 그죠 그럼 자 지금 보면은 고용도 회수한 거면 20만원이다 그렇죠 그죠 나머지 안좋아졌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기초 제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로 없고 지금 요기 없다고 그랬는데 요걸 구해와야 되잖아 그죠 상품에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 상품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죠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원가 요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하여 팔았다고 그랬죠 그죠 판다 이익 예 요렇게 팔죠 그죠 예 매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세요 예 매입금액은 35만원입니다 기초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 지금 기말상품은 7만원입니다 그럼 35만원 7만원이면 28만원이잖아 그죠 28만원 1.5하니까 얼마죠 45만원이죠 42만원 나오니까 매출이니까 20만원 백으로 하면 얼마 22만원 정답 되죠 그죠 예 14번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문제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어음 문제죠 그죠 어음을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어음 할인 문제입니다 음 16번 이 문제는 거의 시험에 막 과거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음 법인세 차감전 300만원이고 법인세가 30%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계산한 법인세가 그렇게 하고 300만원에 30%가 90만원이죠 우리가 납부할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냐 82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내야 되잖아요 세법상 이걸 내고 나면은 이걸 내고 나면은 우리가 90만원이니까 다음에 8만원 더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8만원 더 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내고 나면 그렇죠 그죠 더 내야 되죠 그럼 부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넘어왔던 자산이 3만원 있었다 그죠 이게 3만원 있었다는 것 이연법인세가 3만원 있었다는 것 이걸 산게 하고 나면은 부채가 얼마 5만원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17번 문제는 순실험 가치를 묻습니다 기말의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에다가 대손충당을 빼고 나면은 이 충당 빼고 나면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순실험 가치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기말의 매출채권이 얼마냐 250만원 이 금액이 250만원이다 그죠 기말의 매출채권이 250만원이죠 그리고 대손충당은 12만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손 예상액이 31만원이 가면은 순실험 가치가 얼마인가 묻고 있네요 그죠 자 다시 보세요 12만원 충당이 있잖아 그죠 있는데 현재 예상액이 31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게 얼마다 31만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250만원에서 31만원 빼고 나면은 순실험 가치가 얼마 219만원 되겠죠 예 이게 순실험 가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18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금으로 해소한 매출채권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외상매출금의 기초의 외상매출금과 기말의 외상매출금 이것은 외상매출이고 이것은 해소금액이죠 그죠 요금액이 얼마냐 묻고 있죠 묻는 말이 그러면 기초의 외상매출채권은 지금 위에 보세요 53만원입니다 기말의 매출채권 얼마죠 28만원이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매출채권 얼마 50만원입니다 그죠 이게 50만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을 구하면 안됩니다 틀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뭐가 있다 그 보니까 대손충남이 나와 있죠 대손충남이 나와있다면 대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손이 있다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대손충당금은 기초에 남아있던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이 된 것은 마이너스 해야 되죠 추가 설정은 플러스하죠 그러면 기말의 대손충당금입니다 그죠 그럼 기초에 남아있던 대손충당금이 얼마였죠 4만원 있었죠 여기에 4만원 있었고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3만원 있습니다 지금 추가 대손상업의 2만원이라는 것은 그럼 요금액이 얼마냐 4만원에서 6만원다고 빼니까 3만원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3만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자변과 되면 학계가 같다 그죠 그러면 자변학계는 103만원에다가 31만원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72만원 나옵니까 네 아니냐 그죠 이게 53만원이고 이게 28만원이고 매출 이 금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수한 매출이 50만원이죠 그죠 지금 묻는 게 뭘 묻습니까 요걸 묻고 있냐 그죠 요걸 묻잖아 그죠 회수한 거 그러면 이게 학계 얼마죠 81만원에서 53만원 빼니까 28만원 정도다 50만원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회수한 매출채권이잖아요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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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다 말이죠 다음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32만원이다 요게 32만원 순실행가치가 32만원 이 말입니다 대손상각비가 5만원이고 정기말충당하면 5만원 있고 대손확계가 2만원이냐 하면 대손충당함 차감전 매출채권 이거 얼마냐 이거 묻고 있죠 요거 요거 차감하고 요금에 구해봐야 되죠 요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보여 볼게요 그 주어진 거 보세요 지금 19번 문제 보세요 정기말에 충당 잔액이 5만원 있었죠 그죠 5만원 있었고 단기에 확증이 2만원 됐고 마이너스 그리고 또 대손상각비가 5만원 있다 그랬죠 그러면 5만원에서 대손 발생 2만원이고 추가 5만원 했으니까 결과 개발이 얼마 8만원이죠 요게 8만원이라 이 말이죠 얼마에서 8만원 빼니까 30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 4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계정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 선거금은 자산계정 가죽금도 자산계정 미교산도 자산 미수금도 자산인데 가수원 부채계정 부채계정 그 성격이 다르다 그죠 21번 이번에 연령분서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두 문제입니다 왜 거기 보시면은 해수율이 제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두 문제다 대손이 발생했다 얼마 2천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대손해상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죠 대손 발생과 대손해상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대손해상은 2천원이고 대손 발생 한번 볼까요 100%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42,000원에 98% 2% 840원 그리고 2만 8천원에 8%니까 얼마가 2240원 되겠네요 그죠 8%니까 그리고 16,000원에 15%니까 2,400원 이거 되죠 얼마죠 5,480원 되니 그럼 예상은 5,480원이다 그죠 두 문제 그러면은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대변에 매출 채권 2,000원 그죠 지금 문제에서 충당이 얼마 있죠 8,000원 있죠 그죠 그럼 대손충당금 2,000원 했습니다 그죠 6,000원 남아있죠 자 6,000원 남아있는데 예상을 원상에 80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6,000원에 있어서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환입시켜야 되겠죠 대손충당금 520원 충당금 환입 520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차변의 충당금 2,000원 20원 환입과 매출 채권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답입니다 현금은 지급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각적일 때 현금 지급 되죠 그죠 이걸 뭐란다 가 지급금 자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출 채권에서는 뭐죠 바로 대손 문제하고 어음 할인이 핵심이죠 그죠 대손과 어음 할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요 어 실력 배양 문제는 항상 그 복습을 좀 해 숙제입니다 그죠 숙제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기업문제 해드렸으니까 이건 한번 먼저 혼자 풀어보시고 나서 요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현금 예금 주식 회산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상품 할 차례입니다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뭐 재고자산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를 할 겁니다 그 기본 포인트 문제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고 확인 확성 문제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재고자산에 대한 실력 배양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숙제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것도 제가 또 풀어버리고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